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. 첫 회의는 당초 지난달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의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파행된 바 있습니다.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24.7% 오른 시간당 만 2천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.